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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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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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믿어서 내가 이치용의 이치용뿐에 이때도 엄청난 영광을 당하고 있다고 사다나게 쓴다는 것과 엄청난 영광과 고문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버리지 나희들의 생명을 버리지 사다나게 만지지마 사다나게 해낫지 나 смерть 나 죽는 것 같냐 정신이 아빈아 일어날 지옥 가는 중의 말이지 말이지 나 띈니 드리 나 띈니 드리 나 띈니 드리 박창박이 proven 나라를 써버려 거기서 나와 나는 그런 걸 알아서 알았다고 나는 한국가를 만들고 싶었어 내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었다고 근데 잘못돼 버렸어 나는 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내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고 근데 내가 알아라 거시기 아니야 나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를 이렇게 군단을 망하게 하는 게 나는 내가 원했던 그런 전쟁이 아니야 내가 전쟁을 했다 내가, 내가 외쳤던 것은 내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모험해 내 나라를 그래서 가난하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그들을 돌보고 싶었어 뭐야 왜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거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런 가난한 자의 심정을 내가 나는 내 나라를 세력을 기억해서 전쟁을 이랬 건데 왜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어 이슬람이 잘못돼 가고 있어 그런 지도자들의 산들 있어 말이야 나무와 메뚜에 니네들이 진정으로 진성한다면 흠 너희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 모험해 내게 진성한다면 흩어주라 흩어주라 흩어져 지도자를 따르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 난 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나 모험해 내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가고 있어 흠 나라를 외치고 있어 생명대로 외치고 있다고 흠 내가 다 지성게 말이랬어 나는 흠 그 흠 흠 나 무슨 흠 나 그리 그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